여기 붙여주고 있나요? 전화번호 안뜨게. 시-작! 이렇게 뜯어야 돼. 이게 지금 웃긴게 홈이 안파였어. 이 차가. 어차피 얘는 뜯어낼 거니까 이 오디오는 기스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. 시대는 못들어요. 여기서 선정일을 멍청하게 하면 조립이 안돼요. 잘해져야 돼. 네비를 뭐 개 목같으면 껴줄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. 그런거는 안팔거니까 나쁜거는. 이렇게 하면은 타운파크 오디오가 완전 탈거되는거에요. 투싼꺼. 됐어요. 네 됐습니다. 뜯는거 딱 올려놨어요 유튜브. 올려놨어요 유튜브. 네 됐습니다.